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국과 합작법인에서 좀 자유로운 종목들 중심의 강세에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물려서 에코프로비엠은 대규모 수주까지 해서 오늘 20% 내외급 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일부 종목들 변동이 벌써부터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끝까지 조금 주의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금리가 정점을 지났다라는 인식 속에 관련한 금리 하락 로테이션 종목들도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종목별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에코프로비엠일 것 같아요. 25%까지 급등했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삼성 SDI와의 대규모 수주 소식, 알던 뉴스다, 그게 확정된 것뿐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어찌됐건 대규모 수주이고 조인트 벤처 없는 이런 독자적 공장에 대한 긍정의 부도 있었고요. 어느 쪽에 보게 되세요? 네, 일단 기다렸던 뉴스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호재는 맞습니다. 다만 에코프로와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은 추가 투자를 고민해야 되는 에코프로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수주 소식이 있었던, 그다음에 수주 소식에서 오히려 수혜가 예상되는 에코프로 머티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예전과 다르다는 거죠. 이 정도 호재가 나왔으면 2차전제 전체가 가든 에코프로그룹 전체가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장이 과거와는 분명히 뭔가 다르게 좀 더 세밀하게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미를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호재가 분명하죠. 그 호재를 반영하는 구간에서 주가는 올라오는 것이고 다만 수출 지표상에서 여전히 소재 쪽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발표되는 구간에서의 흔들림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외국인들의 매매가 굉장히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하락하고 있는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고 반대로 급등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양상이어서 오늘의 추세 모습이 일시적인지 추세적으로 갈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급해 주셨던 대로 예정됐던 뉴스가 나오지 않다가 나온 것만으로 호재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판을 바꾸기에는 아직 좀 확인해 볼 이슈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시장으로 확장해서 보면 이 종목의 거래가 집중되면서 반도체,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의 실적 추정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따로 띄워놓고 우리가 관측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크게 흥분하실 필요 없고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해당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IRA의 세부 규정안 이슈 속에 2024년도부터 중국 부품을 하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WCP나 SKI 테크놀로지 혹은 다른 전액 종목들, 분리막 전액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와요. 이들 종목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될까요? 낙고과대에 따른 반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의 성장 속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계시겠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올해 하반기를 아무도 못 맞췄던 것처럼 내년 상반기 하반기도 맞출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나쁘니까 여기서 비중을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뭐 지금 단기 급등했을 때 당장 팔아야 된다라고 흥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 급등하고 있으니까 또 따라 사야지라고 흥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내년도의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더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성장하는 만큼 우리 예상했던 속도대로 간다면 그때 다시 비중을 늘리면 되는 거고 예상했던 것대로 가지 않으면 그때는 오히려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시 또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렇게 주가가 뉴스에 의해서 급등락할 때 흥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성장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상만큼 성장하지 않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예상하지 않은 뉴스가 나오거나 확실하게 모멘텀이 바뀌기 이전까지는 늘릴 필요도 줄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 트레이딩 대응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사실 섹터의 방향과 어느 정도 속도의 더뎌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이슈에 점점 민감해지셔야겠죠. 저희 AS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요. 11월 13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 단시간 안에 또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12만 원 목표가 제시하셨는데 오늘 13만 원 넘어서고 있어요. 오늘 STO, 비트코인, 2차전지, 그 다음에 조선해운 이런 운송까지 해서 4파전이 벌어지는데 조선주가 요즘 계속 분위기 괜찮네요. 네. 일단 지금 기대는 다시 한 번 또 새로운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방점이 찍히고 있는 거죠. 바로 암모니아 음반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멘텀의 방점을 찍고 있고 그래서 수익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주가의 민감도는 당연히 가장 많이 빠졌던 하나오션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점 대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지만 저는 이 조선업종도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에 마진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지 않거나 원가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적자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마진이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종목을 HD 현대중공업으로 좁혀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전히 그 관점은 바뀌지 않았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비중을 줄이셔도 되고 저는 비중을 줄이지 않고 단기 고점까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다만 종목 선택에 있어서 내년도의 핵심 포인트는 마진율이 낮은 종목군들은 재무구조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는 종목으로 집중하는 것이 저는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내년에 동일하게 어떤 업황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은 이게 생각보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마진율이 낮은 종목은 철저하게 퀄리티가 높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응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AES 코멘트까지 받아 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오늘 이사님의 종목은 무엇인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확인해 보시면 LS 일렉트릭입니다. 왕따에서 벗어날 것인가 포인트 잡아가도록 할게요. 갭 차이가 첫 번째 포인트인데 기억하는 건 2분기 실적 나오고 LS 일렉트릭은 그간의 시세를 쫙 반납했고 그다음에 후성중업 H 현대일렉은 또 올라갔어요. 이게 1월, 7월, 8월, 11월 수익을 계산해 본 건데 LS 일렉트릭만 8월부터 해서 주가가 한 30% 밀렸단 말이죠. 왜 이런 변압기 3종목 내에서 차별화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상체를 채우지 못한 게 가장 결정적 이유였겠죠. 그날 거래도 꽤 싫으면서 하락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어떤 수익률 차이를 보면 꽤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후성중업 같은 경우가 가장 탄력적이었고 그다음에 HD1 일렉트릭은 워낙 연초부터 계속 강세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계속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런데 7월까지 굉장히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제가 아마 이 종목 3월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목표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주가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는 크게 내려온 것이죠.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가 선도하고 있는 두 회사와 다른 것이냐 아니면 현재 이렇게 벌어진 밸류는 지금은 다시 좁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것이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LSD 일렉트릭과 관련돼서는 이 벌어진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선도적으로 올라간 종목군들이 빠져서 메꿀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LSD 일렉트릭이 올라가면서 메꿀 건지에 대한 판단을 오늘 좀 해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갭이 메꿔지든 아래에서 올라가서 갭이 메꿔지든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 다음 포인트 곧장 가겠습니다. 앞에 두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H현대엘렉은 약간 고압변압기 쪽에 더 우위 있어서 강했다 이런 시장의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해당 사항이 들어가나요? 고압변압기, 송배전, 중배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실제로 HVDC 쪽에서 보면 LSD 일렉트릭이 압도적이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에 잘 팔리는 변화하는 변압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던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뭔가 우리가 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LSD 일렉트릭이 작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미국 비중을 확 늘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떴던 거죠. 왜냐하면 앞단에서 떴던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비중이 원래 높았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원래 비중이 높았던 기업은 교체 수요라든지 신규 수요가 발생하면서 또 미국에 공장까지 있으면서 급등했지만 LX 일렉트릭은 미국에 공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국내 생산분이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반응했던 건데 상대적으로 지금 전력기기 쪽이나 전력 인프라 쪽은 좋지만 신재생이나 자동화 쪽에서 이익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국에 공장도 없고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으니까 이 밸류를 똑같이 받아도 되나? 대한 어떤 판단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도 볼까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도 보시면 지금 현재 국화... 지금 저 그림은 아닌데 제가 보낸 그림 하나가 잘못된 것 같군요.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결국 미국 시장에서 중동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얼마만큼의 그립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이었는데 지금 LX 일렉트릭은 그 부분에선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다른 두 종목에 비해서 퍼포먼스 차이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현지 공장 혹은 내움 쪽에서 상대적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주가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밸류에이션 차이가 난 상황에서 이 갭을 메꾸려면 앞으로 모멘텀을 장착하고 올라가야 될 텐데 특정 증권가에서는 지금부터 한 40% 더 오를 거야. 이렇게 의견 내기도 하더라고요.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저는 그 부분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벌어진 갭의 민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게 지금 적절한 어떤 효율적인 관정에서 벌어진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각각의 한번 퍼포먼스를 비교해 보시면 PER도 그렇고 EVA 비타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PBR 쪽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을 뿐 나머지 쪽에서는 지금 이익 발생 강도 예를 들어서 ROE라든지 EVA 비타라든지 이런 쪽의 전반적인 지표가 지금 글로벌 평균이나 선도주라고 할 수 있는 H현대 일렉트릭보다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벌어진 갭을 메우긴 할 텐데 선도주만큼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이 종목의 EPS를 우리가 PBR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만 EPS를 내년도에 증권사에서 컨센서스 해보면 8,000원 내외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도주가 15배 그다음에 글로벌 평균 정도가 한 17배, 18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선 할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할인을 한 우리가 20% 정도 해본다면 PL 12배 정도로 계산해봤을 때 한 9만 6천 원 정도의 목표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그렇다면 지금보다 충분히 우리가 한 20% 이상의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따라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분명히 뭔가 조금 불합리하게 낮아져 있는 부분이 더 갭을 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LX 일렉트릭과 관련된 기대감을 높이는 게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LX 일렉트릭 이 정도의 낮아진 주가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고 강한 시세 내에서 목표가 돌파한 이후에 하반기 조금 고초를 겪은 LX 일렉트릭입니다. 어느 정도 동종업계 대비해서 할인 요소를 주더라도 지금은 낮다. 그래서 한 목표가는 9만 6천 원 정도로 지금 가격 대비 한 25% 위쪽 잡아주셨네요. LX 일렉트릭의 반등 추가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종목 열어봅니다. 기아. 이제는 판매 확대 효과를 볼 것인가? 포인트 넘겨보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북미 판매. 사실 기아 차트 보면요. 6월 이후로 계속 7만 5천 원, 8만 5천 원 사이에서 너무 오래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 밑에 덜 빠져서 든든하다 할 수도 있지만 남들 갈 때 못 가니까 배 아프거든요. 분명히 실적이 좋은데 왜 이럴까에 대한 얘기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결론이 달라지면 좋겠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상단이 막혀있다라는 얘기를 올해 연초부터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 실제로 상단은 여전히 막혀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북미 쪽에서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11월 달에는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조금 더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시장 점유율 변화를 봤을 때 현대는 조금 급하게 올라가고 기아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11월 달까지는 조금 더 잘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둘의 비교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왜 이래라고 물어보실 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전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는 하반기에 확실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의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확실하게 달라진 그게 무엇인데요? 네. 다음 준비된 그림 보면 확실하게 달라진 건 뻔하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하반기 들어서는 일본차가 압도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는 일본차는 계속 신고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YOY로 봤을 때는 워낙 못했던 폭스바겐의 눈에 띄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혼다, 도요타. 네. 워낙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러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혼다, 도요다가 YOY로도 증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점유율 변화 쪽에서도 혼다와 도요다가 압도적으로 지금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번 달 나타난 흐름이 아니고 한 7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신차 라인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하이브리드 쪽의 판매가 우리만 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물론 현대차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고 있지만 지금 도요다나 혼다는 이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지금 렉서스와 더불어서 미국에 지난 15년간 꾸준하게 공급해왔던 회사로서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는 물론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는 두 회사는 혼다와 도요다였고 그래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차이가 많이 나면서 밸류가 그렇게 높아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도요다와 혼다는 정말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박살이 났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현대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밸류가 조금 그래도 다른 레거시 자동차보다는 높은 상태였거든요. 지금 이 밸류를 맞추고 있는 상태인 거고 최근 들어서는 폭스바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밸류를 맞추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전체가 저평가인 상태인 거고요. 현대기아차만 저평가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재고가 좀 늘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아직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고가 조금씩 늘고 있고 중고차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전체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하향 가능성, 픽아웃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픽아웃 안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계속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우려감이 늘어갈 만한 지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이들 종목은 여전히 좋고 투자할 만하지만 상단이 열리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참 답답하네요. 시장 재고일수가 40일인데 기아가 18일로 양호하지만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일본 업체들 대비해서 성과가 부진한데 밸류는 아직 그들보다 조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뭐 여러모로 부담입니다. 근데 기아 같은 경우도 OPM이 12.5입니다. 브랜드 기준으로는 2위라고 하더라고요. 마진율 괜찮은데 그래도 이 정도 밸류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2022년도 실적이 나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주가는 줄줄 흘러내렸죠. 그것도 결국은 픽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선반영하고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 이들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 수급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지만 누군가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려가면서 이끌어줄 만한 그런 강한 매수 세력이 없는 것도 또한의 특징이겠죠. 따라서 PR 관점에서도, PB 관점에서도 지금 거의 바닥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들 종목의 밸류를 급격하게 끌어올릴만한 그런 요소들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물음표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전체 자동차 밸류가 다 오를 정도의 뭔가 강한 퍼포먼스가 나오든지 아니면 다시 현대기아차가 일본차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미국 시장에서 더 암약할 수 있는 흐름, 혹은 유럽 시장에서 갑자기 점유율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지금 완전히 죽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기아의 EV5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중국 시장에서도 가격 메리트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나타나야 이들 종목의 저평가가 강하게 해소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 여전히 10만 원이고요. 그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의 퍼포먼스로는 여전히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한방이 좀 필요하네요. 자동차 섹터 전반에요. 그걸 기다려 보면서 이들 종목에 대해선 기대 자체는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갖고 있는 힘 또한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잘 참고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김종일 의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